또한 혹시 보신 분 스노우 한 번이라도 보신 분 레버의 수능 이벤트 순서입니다 간단한 토크 진행 후 두수들과 송병호 게임을 진행합니다 이후에 짧게 미니게임을 한 후 DJ 파티를 할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첫 번째로 수능 금지곡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그런 토크거든요 저는 가장 첫 번째로 히나미씨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그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한번 시험을 치기 전에 링딩동을 들어보고 시험을 쳤던 입장으로서 칠 때 그럼 어리석에서 링딩동을 울려야 되는데 그게 안 들리고 와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더라? 와씨 이건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어? 링딩동 이러고 있다가 감지면 봐요 아씨 어떻게 하더라? 그래서 그냥 생각이 안 나요 어차피 뭐 눈 접을 때는 생각이 안 나서 어차피 솔직히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예 들어봤자 어차피 생각만 안 하면 그만 뭐 제가 자게 되는데 뭐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자 승교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기 맨 끝에 빨간색 줄 보이시나요? 저기 줄에서부터 시작을 할 텐데 이를 떨어지세요 자 일단 1등 상품 먼저 말씀드릴게요 1등 상품은 레보와 시참 데이트권 이고요 2등 상품 오 이건 1등이네요 스타벅스 디저트 3등 상품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예 예 그러기 때문에 Catherine 문제 내야지 문제 내야지 일루완리 사장님 저도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post 선명의 게임은 좀 달라요 맨 맨 먼저 온 사람이 1등입니다 예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나는 레보 VRC 채널 구독을 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이, 다들 했겠죠? 했겠지? 어, 채널부터 했겠지? 예, 예, 예. 예, 예. 저거 버릴려고 어떻게 해요, 사장님? 난 모르겠다. 선생님, 이소토로 가면 저희 진행 못 하거든요? 냥냥 나는 레보님이 방송을 켜자마자 보는 사람이 나는 보는다. 앞서 나와요. 바로 본다. 켜자마자 바로 본다. 노, 노. 켜기 전부터 착석해 있어야지. 아니, 아니, 그렇게 띄워주지 말라고. 나는 레보님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보인다. 앞으로. 잠시만요. 왜? 아니, 대체 왜? 아니, 왜? 한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레보님 아바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진짜 여자로 보입니다. 어떡해, 게이야. 나는 레보님이 땅콩 따기를 기원해서 태국 비행기 표값도 내줄 자신이 있다. 한 칸 앞으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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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 질문인데. 아니, 왜? 왜? 왜요? 왜? 아이, 즐거워. 아이, 즐거워라. 1등 키타무라. 2등 아론님. 3등 꼬리리꼬님이십니다. 키타무라님은 저랑 시청권, 데이트권 하나 오시면 되고요. 나중에 방송 중에. 네, 아론님은 아론님은 이제 3등. 상품은 스타벅스 디저트. 네, 상품으로 가다 가시게 되고요. 3등은 이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냥냥.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옳지. 내가 막 위험하지 않아. 내 손을 먼저 줄게. 천천히 생각해봐. 정답! 정답! 에헤이. 조졌네, 이거. 안마킹카. 안마킹카. 잘 갖고 보라. 킹카 아닙니까? 누구의 킹카죠? 아이들의 킹카? 아이들의 킹카 맞나요? 여자, 여자 아이들 킹카? 아니, 아이, 어, 에? 아이돌에 관심이 없어요. 에잇. 오빤 강남스타일 다. 정답! 싸이의 강남스타일. 싸이의 강남스타일. 싸이의 강남스타일. 혹시 몇 년도에 나왔죠? 이 노래가? 아, 왜? 몇 년도에 나왔죠? 몇 년도에 나왔죠? 11년 전에 나왔어요. 11년 전에 나왔어요. 12년? 12년이 몇 년 정도예요? 2020! 2012년! 12년 몇 월? 시모님 4점으로 시모님이 1등 차지하셨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아,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저번에도 데이트콘 가져가시지 않았나요? 아, 그럼 뭐 굳이 안 줘도 되지 않나? 그치? 근데 레버님 생각해보니까 굳이 저희가 그렇게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합시다.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레츠게임을 보러. 오케이, 그럼 이거고요. 아, 왜 싸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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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놀아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오셔가지고 소리 키우시면 됩니다. 작게 들리시는 분들은. 제 아바타 세이퍼트를 풀어주시면 무대가 보여요. 안겹치게 춤을 추실 수 있을까? 너무 짜증나요. 출근을 지켜, 내 손을 놓치 마라, 결속된 나의 몸과, 넥스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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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만 레보라고 들려? 아니, 아니. 레보라 들려. 역시 레보라고. 혹시 레보 파트워도 그런가? 정답, 신난지. 출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셈으로 연장해줍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다 남내던 스페 Dave의 스페인 가장 좋은 소اط undo. 아마 남자 Die 전 Franco가 미래할 때 정답을 정답을 얻게 할 수 있는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동족이 있어요 에? 동족이 있다고요? 제 친구 있습니다 인사하세요 오 신비야 피테코스입니다 오이 브랜! 이거 봐봐! 오이 브랜! 일로! 관념 왜요이! 여기 뭐지? 오이 브랜프 오이 브랜프